강인한 동양 할머니가 면전에 두고 한 나라를 통째로 구워드신다. 샤비지하다. 바프타에서 역시 여우조연상을 거머쥔 윤여정 씨. 허세 없는 그녀의 연설이 외국인들에게도 인상적이었는 모양입니다. 너미네이트되어서 영광이라고 했다가 아, 수상자지라고 귀엽게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한편으로 영국 여왕의 남편의 죽음에 대해 애도를 표하는 예의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영국 영화제에서 수상하게 되어 특히 영광이다. 이 나라는 스나비시한 나라인데 나를 인정해줘서 고맙다라고 밝혀서 다들 웃음이 터졌는데요. 스나비시는 고상한 채 하는 혹은 더 우월한 듯이 행동하는 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영국 사람들이 자문화 우월주의가 있음을 대놓고 이야기한 셈인데요. 댓글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녀가 다양한 감정을 서스럼 없이 드러낸 것에 대해서 자신이 본 중 가장 진실된 수상소감이다. 면전에 대고 스나비시하다고 말하다니 역시 레전드다 등의 반응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사비지하다 라는 댓글이 많이 보이는데요. 원래 사비지는 맹렬한이라는 뜻이 있지만 슬랭으로는 솔직해서 허를 찌르는 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 눈치를 보지 않는 사람에게 칭찬으로 쓰는 단어입니다. 가수 블랙핑크 역시 자신들의 정체성을 설명할 때 이 단어를 많이 사용했는데요. 사랑스럽고 핑크핑크한 면모를 가졌으면서도 한편으로 강하고 솔직한 면도 있다라는 것이죠. 의도하지 않아도 어록을 자꾸만 남기는 윤여정 배우님 영어로도 똑같으신 것 같은데요. 아마 솔직한 인품과 개성이 어쩔 수 없이 영어로도 흘러나오기 때문 아닐까요? 개성 넘치는 영어를 응원하는 영어 채널 일간소울영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